1, 2, 3, 4 I can't remember the rain in the sand, but I'll leave some fire 일단 오늘 저희 우리 절약사무소 약간 그 뭐야 A클래스 함흥수폴로 해서 폴링 원래 기타 포지션이니까 합을 좀 맞춰볼까 싶어요 제가 지금 펜메슨 선생님에 빠져가지고 저 펜메슨을 카피해본 적이 없는데 아 진짜요? 가생하시겠어요 부사라? 일단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들어가거든요 오 안될 것 같아요 한번 도전이라도? 아 예 도전 도전 일트 일트 처음 듣고 부사라 치기 레츠기릿 저 편이 대단한ance 그렇게 사용하는 절약사무소 1, 2, 3, 4 2, 3, 4 2, 4, 5 2, 4, 5 1, 2, 2, 3 4, 5 5, 7 5 5 5 5 아, 잠깐만 안되겠다. 뭐야, 이게 무슨 노래야? 리얼북 64페이지에 있어요? 네, 리얼북 64페이지에 있습니다. 바로 리얼북 꺼낼게요. 기타 찾았나요? 네. Let's get it. 다행히 안하고 있어. 저는 정말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젠을 보는cept이니뱅 이게 좋지? 왜냐면 지하야 마다이니뱅이 형님이랑 뵙기 Ro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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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코드가 어떻게 가는 거야? 뭐야, 이게? 이게 내 다음 노래인가? 뭐야, 이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, 이거, 이거. 와, 이거. 피아노! 와, 이거, 이거, 이거. 오리카리카리 자, 수박 Guitar 와아 어허허 와아 발빈 밑에 한 번 더 도로 예허허허 도로 와아 타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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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게 뭐라고? 야트라타라고? 야트라타입니다 이따 들어봐야 되겠다 다음주까지 카피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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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겠네요 아 여러분들 기타 실화님은 사실 이번에 8만 구독자를 달성하신 기타리스트 박해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기타 너무 싫어요 하하하하 아니 드디어 오셨어요 아 저 헬스 하다가 하하하하 저 헬스 하다가 갑자기 그거 바꿔서 왔거든요 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팔이 너무 아파요 지금 하하하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박해찬이라고 합니다 박해찬 치시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타 치고 있고요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기타만 치고 콘텐츠는 없고요 그냥 단지 기타만 칩니다 재미없는 채널이니까 놀러오지 마세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원래 해찬님도 CCM이 주 아니신가요? 그렇죠 그렇죠 교회.. 교회운주 아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냥 토크 하시다가 마지막에 뭐 CCM 같은 거를 이제 엔딩으로 하시는 걸 봤는데 감탄하면서 봤어요 좀 감동했잖아요 제가 채팅을 치시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기교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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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와아 이러고 봤습니다 진짜 입벌어주면서 또 구회 활동을 열심히 해야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나중에 진짜 한번 제 컨텐츠 할 때 출연해 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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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세이테리스 아, 쫀쫀해 예, 세이테리스 예, 세이테리스 예, 세이테리스 예, 세이테리스 예, 세이테리스 예, 세이테리스 오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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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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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툴도 되나요? Let's get it! 박해찬짐과 함흥스포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